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을의 퀘스트 늪괴물입니다. 위치는 곱사등이 늪지 고아마을 옆에고요. 다온오렌에서 우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 와서 직접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의 눈이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을 뒤집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Boren가 되었고, 멕렫이 퀘스트 늙어 왔습니다. cort고싶은 없다고요. 저 사는 어집에 와서 이 추측에서 못 지하여서 마침을 가진거죠. 딜을 할 수 있죠 자 한번 검증해보도록 합시다 최대로 땡기면 331이니까 50원만 더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는걸 보니 15원 정도 깎아볼게요 FM할때 주급계약하는거 같네요 마지막 거의 노란불 뜨기 직전이어서 20원만 했습니다 자 무엇이 안개속에서 사람들을 죽일까요 가면 로제 일루서 도전 도전 지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알 룬이 사용하라고 하네요 여기 흔적이 있죠? 잠시만요. 자 범위는 포글렛으로 밝혀졌고요 보시면 화명 속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굉장히 귀찮은 녀석입니다 쿠엔, 네크로, 달가루를 쓰면 된다고 하네요 네크로를 써주고요 쿠엔으로 맞춰놓고 달가루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을 한번 둘러보자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위쪽에 보시면 공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해제해 주시고요 딱 뭐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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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의 전리품 획득하는 씬이죠 전리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코카트리스 금아 추가네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 다 기념하자. 자, 이쁠 수는 다수는, 다수는, 그리고 좋으세요. 잠시만요. 이건 우리의 정상이지만. 마스터 위쳐, 그 뼈가 내가 피트에서 구경했고 그리고 아직 가족이 구경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개 남은거죠 그리고, 새로운 재료를 구경할 것 같다고 합니다. 좀 더 빛을 드릴게요. 바로 받으셔도 되구요. 일주일 지나면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받을게요. 일주일쯤 지난 뒤 돌아가 보수의 추가분까지 받자고 합니다. 현지 시간에서 한 칸 뒤로 돌리면 하루가 지나가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일주일을 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돌렸구요. 자연스럽게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레벨이 올랐네요. 돈 얼마나 줬는지 확인해봅시다. 병시 191을 붙구요. 돈 524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퀘스트 느낌을 완료했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돈 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